기념 커팅식을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아마 해외에서는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해외 분들은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는 뭔가 이렇게 출검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알릴 때, 기념할 때 이런 지금도 보여드릴 세레모니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빙고 여러분들을 물론 다 모시고 싶지만 다 한 줄씩 이렇게 붙잡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랬으면 몇 천미터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대표로 저의 최측근인, 저희 나무에터스 관계자님들 좀 모시고 대표로 상단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나무에터스 김종구 사장님, 김종구님 나와주세요. 아, 제가 먼저 인사를 시켜주셔야 되는구나. 아, 죄송합니다. 그, 뭐 어떻게... 그, 뭐 보이시죠? 네? 네, 들러오시겠어요? 네. 근데 이거 먼저 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처음 해가지고 이거 일단 껴세요. 아, 똑같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별일이죠, 여러분? 일단은 인사부터 할까요? 네. 인사. 네네, 인사. 네, 안녕하세요. 나무에터스의 김종구입니다. 오늘 방역배우 팬클럽 장박식이 있다 여기 왔는데요. 어우, 빅모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뭐 저희 나무도 작년에도 저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는 더 좋은 한 해가 되도록 은빌 계속 스포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예. 안녕하세요. 나무헥터스 특표이사 김동식입니다. 저, 은빈이가 나무헥터스하고 인연을 맺은 지가 벌써 8년이 됐습니다. 횟수로는 9년이고요. 저희 나무헥터스가 올해가 설립한 지 19년이고 내년이 이제 20년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은빈이하고 저희 나무헥터스 인연이 저희 나무헥터스 역사의 반 정도를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오늘 은빈이한테 하고 싶은 말과 우리 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은빈이는 늘 나무헥터스의 자랑이었고 그리고 은빈이 연기를 할 때마다 매니저로서 일하는 게 늘 희열이고 보람이고 저희들한테 자부심이었습니다. 저희 은빈이한테 사실은 자주 봐도 저희들의 캐릭터가 닭살스럽고 창피하고 해서 이런 얘기 많이 못했는데 은빈이가 연기를 대하는 그 열정하고 사람을 대하는 그 따뜻함이 늘 은빈이를 존경하게 되고 은빈이한테 늘 감사하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우리 빙고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빙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빈이를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은빈이를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장님, 대부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가위를 드세요. 가위를 드십시오. 자자자자. 자, 네네네. 여러분들 잠시만요. 기념 촬영 한 번 할게요. 그럼 기념 촬영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어디 계시지? 사진 찍는 분들 없으신가요? 그러면 그냥 짜릴게요.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빙고라고 외쳐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힘찬 구령과 함께 이제 저희 빙고 1위기 창단식을 네, 거의 가도 못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빙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